듬뿍듬뿍 흘러나오는 환상적인 윤기 얼마나 고소할까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마르지 않는 돼지 부속구이의 매력 그 중에서도 돼지 한 마리에 딱 한 개만 나오는 귀하디 귀한 이것 눈길을 사로잡는 독특한 비주얼 누구냐는? 아 이거 돼지꼬리입니다 돼지꼬리 아 돼지꼬리 아 돼지꼬리? 돼지야 정영 너는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돼지꼬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맛의 초절정 쫀득한 껍데기 꼬들꼬들 살코기에 좋아 이거 별미겠네요 아 완벽한 꼬리의 맛을 완성하기 위해 돼지는 평생을 바쳐 열심히 꼬리를 흔들었던 개로구나 꿀꿀꿀꿀꿀 행운의 꼬리를 먹는 여성 식객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요 입에 살짝 붙는 느낌이 나요 돼지부속구이에도 가장 구하기 어려운 북복극구이가 있었으니 뭐? 때와 장소가 맞아야만 먹을 수 있다 눈구멍살과 굳등살 얼굴 부위 부들부들한 식감 진하게 배인 육즙 육즙이 저렇게 커요? 역대 최강 이 절정의 맛을 어느 누가 거부하리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지상 최고의 맛을 만들어낼 시연이 구석구석 다 먹네요 육즙이 한껏 배어 나올 때쯤 양념장 듬뿍 발라주면 콧등살 부위 완성 굽고 또 구워도 먹고 또 먹어도 자꾸만 들어가는 무서운 매력 먹으면 부드럽고 먹는 느낌이 아주 좋아요 육즙이 쫙 배어 나오는 게 씹는 그 순간 끊어집니다 엄청난 양의 부속구이 그의 버금가는 엄청난 보스의 고소 고등무기를 만질 때는 칼을 갈아요 준비운동 나의 준비운동은 칼 가는 거예요 사장님 칼도 두꺼우시죠 온화한 미소 속에 칼을 가시니까 나 한 번 씨름 해볼게요 씨름 잘해요 오랜 수련으로 단련된 거대한 팔도 아우 아우 나 창피해 돼지 머리예요 이게 지금 작업한 건데 이렇게 하면 여기 볼살이 이렇게 아까 봤던 거 네 이 동아리 하나가 볼살이에요 볼살 이렇게 딱 두 개 나와요 아 여기 볼살 양몰에 하나씩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콧살이 있어요 콧살? 돼지 이렇게 코가 있잖아요 이렇게 콧잔등이 살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잔등이에 이 살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발려서 부속 부위에 들어가네요 쬐끔씩 나오네요 다 살점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발라내는 정교한 칼질 이 힘줄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로 쌓여있어서 이거 고기가 굉장히 쫀득해요 힘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멍살 구멍살? 여기 보면은 눈이 있잖아요 눈알이 파는 거 아 눈갈이 눈 밑 애교살 먹는 거예요? 이거 이 말 아주 너무 무식하게 사람들은 이거 만지는 거 요즘 사람들 이런 거 못 만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만지는 거 좋아해요 나는 맨날 이러고 놀아요 눈두덩수대들은 구멍살이라고 그래요 이게 구멍살 구멍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눈이 있는 부위에 있는 살 이것도 딱 두 개 진짜 특이군이네요 그러니 이 부속 부위가 얼마나 귀한 살이에요 돼지 머리에서 이것밖에 안 나오는 부위가 단 두 덩이밖에 나오지 않는 귀한 돌살 아 펼쳐져 그만큼 손질도 상세하게 해줘야 하는데 고기의 질감은 살리고 양은 푸짐하게 만드는 것이 포인트 원래 돌돌 말려있었던 게 아니죠 고기를 살살 갈래가며 이루어지는 칼집 고기 펼치기 신공 한 주먹 돼지 볼살이 넓적한 고기로 변신 어느새 주먹을 가득 채운 부속고기들 질 맛 이대로 손님 쌓여 나갈 수는 없다 팝코리와 온갖 한약재 각종 채소까지 아낌없이 듬뿍 넣어 진하게 우린 고수의 특제 간장소스 어디에 쓰는고 아니 생고기의 맛을 해치는 숙성은 금물 간쌀, 후창 주문 즉지 간장 양념에 묻혀 부속고기의 최대 취약점 잡냄새를 완벽하게 잡아준다 고기의 간장소스 아아 드디어 식객을 만난 부속고기 고기 맛이 떨어질세라 주일토박지 연탄플로 지탱 한입